아무튼 지금 5주년 회의하려고 해 아 그래? 진짜? 가운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고맙다 아직까지 있어줘서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있어줘서 좀 늦게 좀 오지 마 살짝 당황했는데? 저는 근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디노랑은 이렇게 뭐랄까 의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직도 연이 이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아 별로 안 좋아요 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네 네